안녕하세요 제 3차시 유브갓 세상 편한 정보관 기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제 2절 클라이언트 및 서버 보안 관리 두 번째 영역으로 윈도우즈 OS에 대한 파일 시스템, 유닛스 OS에 대한 파일 시스템, 유닛스 OS 파일 시스템의 주요한 부분인 아이노드 공격기법들이 이제부터 등장하는데요 버퍼보플로우, 레이스 컨디션, 셀코드, 허트핏 허트핏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됐지만 예전에 크게 SSL 기반의 보안 취약점으로 공격했던 기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제가 키워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은 윈도우즈 OS 파일 시스템, FAT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죠? 과거에 PC들이 주로 사용했던 시스템이고 FAT 파일 시스템은 크게 FAT16과 FAT32, 이런 두 가지 파일 시스템이 현재 존재합니다 그래서 FAT16 같은 경우는 텔블 길이가 16비트, 8문자 이내, 확장자는 3문자 이내로만 구성이 가능하고 FAT32는 32비트, 16비트를 확장해서 만들어진 파일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NTF 파일 시스템 NTF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 FAT보다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인 디스크 파일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일 시스템이고 여기에 중요한 내용 중에서 PBS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NFT에 대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별도로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NTFS, 여기서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가 파일 시스템을 변환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교재에 보시면 컨버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컨버트의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교재를 기반으로 잘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들을 ES-PAT, FAT64 파일 시스템 FAT64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NTFS보다 발전된 시스템의 파일 시스템이고 윈도우 7이라든지 최근에 서버 2008 이런 시스템에서 주로 이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유닉스 OS 파일 시스템 유닉스 OS 파일 시스템은 EST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 게 EST2, 시간 순서 들어 보면 EST2가 나오고 그 다음 EST3가 나오고 EST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닉스 OS 파일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아이노드를 기반으로 파일 시스템의 테이블이 관리가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각각의 EST2부터 4까지의 특징 상세 내용은 교재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교재를 참고하셔서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객관식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EST2가 최대 지원하는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얼마큼이냐 이런 식의 객관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숫자적인 부분들을 많이 머릿속에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닉스 OS 파일 시스템에서 주로 많이 등장하는 아이노드라는 개념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종부방기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많이 출제됐어요 지금까지 최근 기출문제들을 보면 아이노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이 개념 자체는 여기 설명한 것처럼 파일 정보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체다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지 시험 문제 푸는 데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수험생들은 특히 이 파일 시스템 부분에서는 아이노드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OS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배웠다고 치면 정보반에 관련된 시질적인 해킹 기법들 해킹 공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앞으로 두 가지 더 있는데 이 공급기법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보반 기사 이전에 SIS라는 SIS라는 정보반 관련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정보반 기사 자격증의 전신인데 그때부터 자주 출제된 주제가 이러한 공격들 버퍼버퍼로, 레이스 컨디션, 셀코드 이러한 공격기법들에 대한 특징을 묻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설명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체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습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 강의에서는 간단한 개념 우선 설명을 드리고 교제를 통해서 제가 매차시마다 말씀드리지만 교제를 통해서 확실한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퍼 오버프로는 일정한 메모리 버퍼가 있는데 특정한 값을 입력을 해서 그 입력 값이 그 해당 버퍼를 넘쳐서 그 다른 메모리 번지에 있는 명령을 실행을 해서 예를 들면 그 명령어 번지에 어떠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메모리의 값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 버퍼가 만약에 그쪽까지 영역이 침범이 되면 그 버퍼에 해당되는 내용이 실행이 되면서 관리자 권한이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버퍼 오버프로 공격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고 최근에는 사실 OS에서 이런 걸 갖다 맡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긴 한데 이 과거에는 이 버퍼 오버프를 통해서 많이 관리자 권한들을 얻거나 내가 특별한 어떠한 특정한 목적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격들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스택 메모리와 킨 메모리를 이용해서 하는 두 가지 공격 기법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메모리의 영역만 다른 거지 버퍼를 정해진 버퍼의 영역보다 더 넘쳐서 값을 입력해서 하는 공격 방식의 기법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스 컨디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레이스 컨디션은 여기에서 보신 것 같이 레이스 두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이제 경쟁하고 있는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 중 임시로 파일을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해당 임시 파일과 악의적인 목적의 파일을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그 프로세스의 권한을 도용하는 공격 기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재에서 관련된 기법이나 대응 방법들을 잘 학습을 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버퍼버 플로어나 레이스 컨디션은 굉장히 오래된 고전적인 해킹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쉘 코드 이것도 이제 과거에도 많이 했는데 쉘 코드는 작은 악성 코드의 기능을 담고 있는 작은 크기의 코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치약점을 이용해서 악의적인 시스템 명령을 실행시키는 기구의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이거는 이런 MSF 베놈이라는 이런 툴을 이용해서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이 쉘 코드를 개발해서 쉘 코드를 주입해서 그 시스템을 원하는 목적으로 악용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허트빗 제가 기억하기엔 정부안 기사 자격 시험 초에 차 때 많이 등장했어요 이 공격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엄청난 그 영향을 줬던 공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CVA 코드로는 2014년 2014년도에 나와서 2014-0160으로 가고 있는 CVA 코드를 가지고 있는 치약점인데 이게 오픈 SSL 보통 이제 오픈 SSL에 대한 치약점을 이용해서 이 해킹을 했던 그 공격이었고 이 오픈 SSL이 주로 이제 HTTPS 라고 뭐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할 것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이제 웹에서 안전한 연결 접속을 위해서 암호화한 방식으로 웹 접속을 하기 위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HTTPS 라는 방식으로 접속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HTTPS 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어플리케이션이 저 오픈 SSL을 이용해서 HTTPS 를 구현을 하는데 이 HTTPS의 사이트들이 저걸로 통해서 구현이 됐기 때문에 애폰 SSL로 구현이 됐기 때문에 오픈 SSL 이 치약점을 위해서 많은 사이트들이 도용이 됐습니다 사이트들이 도용이 되고 그때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 허트비트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학습하실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의한 내용들이 시스템 메모리 64KB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치약점으로서 이 허트비트가 해당되는 오픈 SSL 치약점의 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1 이상의 이하의 버전들은 이러한 치약점에 노출되어 있어서 반드시 오픈 SSL 1.0인 이상으로 업그리를 해야 되는게 대응 방안이었고 사실 요런 부분들이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HTTPS 사용하는 시스템들이 다 업그레이드가 패치가 돼서 문제는 해결됐지만 사실상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요것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상을 가지고 대상을 공격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차시에서 준비했던 내용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 차시대에 또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